희귀우벌 켈리 켈리면 맹기, 존버 밀어붙여야지 뭐 alalalal 개빡길 자세좀 개빡길 자세좀 개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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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희귀 희귀 희귀네 엄청 희귀한 THE PICK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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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분열 똥교의 똥썸 유타말고는 다 쇠잘댁이가 없네 똥분열 저 똥카드 왜 있음 진짜 이거 보면 화난다 아씨 유타슨의 공학이었네 현재돌 현돌쉐 공룰 현재돌쉐 공룰 과즙 과즙 와우 미친 현재돌쉐 요정 후파 또볍파기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우아한 디펙트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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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약도 좀 땡기긴 하네 으 으 이 으 으 으 으 으 펜타그래프 산잉 찬바람 나오는 디펙트 순행 디펙트 순행이라 터짐 눈알퀴기 수비 이거 언제다 주우냐 차라리 타격이 낫겠다 초강보험 한장만 나오듯 밸류 많이 올라갈텐데 인지편향 음... 아 유물꼬라 이... 유물꼬리 이게 뭐니? 조각 모음 나이스 간유물이었네 켈리자방 미쳤냐고 자방 지우러 보자 자방 지워지기 전에 일을 하네 켈리를 지우죠 음... 세상에 폭포 서택 자가수림 아니 쓰레기 이벤트 그만 좀 나가라 아이... 체력 아까워 죽겠네 흥 흥흥 치약 치약 편향 음... 그래도 자방보다 수비 지우는게 낫겠지 컵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 이런...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거만 이거 너무... 너무 인공지능이다 이거 후파 3장 있는데 그래서 꼭 강화된거 빼가네 재필수요 후파 빠지면 딜 엄청 떨어질텐데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지민 przeci farms 음... 개똥겜 진짜 섹ht 레우 이쯠 Gav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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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방패 삭제 중. 쪼개는 가면. 기괴 학습 충격 공포 기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 방패 삭제 중. 자동 방패 삭제 중. 자동 방패 삭제 중. 졸라 무섭네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지약색 방금은 자방 쓰는게 맞지 않았네 콜드 스냅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괜찮겠다 왜 또 육강령임 왜 이놈의 이벤트만 보면 육강령이 나오지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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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조네 역시 이펙트 카드는 터보지 냉정함 3개면 되거지 냉정함 많아지면 또 후벼파기 늦어진다 이펙트 카드는 터보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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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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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핑핑이 두개국을 부서졌으면 좋겠다.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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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팽이만 저렇게 없애기 이렇게 힘든 상태 이상은 없지.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유발 left parting Iz. 스택 쌓아야 될 거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허보다 센 상태 이상인데? 얘는 두개다 넘어. 그래도 뭐 잘 잡네. 창방은 어떡하지? 상점에서 구상 갖고 가면 돼. 구상팽이. 비약이 도움이 될까? 비약증이. 비약증이. 잠시만요. 비약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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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증. 편향 잘 쓰려면은 알약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구상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구나 내 조가부 아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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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말고 자방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방이 2를 했음. 엔터그래프. 아니 조개화석. 조개화석 이상한 데서 빠질 것 같은데. 고동에. 고동에 덜일 것 같은데. 증폭 편향 가능? 근데 이거 안되면. 드로우기에 손해잖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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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 머신 미소 짓는 가면 해치웠나 가장 탐스러운 미소 짓는 가면 38 골드 세이브 쪼개는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했구만 푸른 양초도 아무것도 안했고 팽이 12장 보인다. 알약은 1회구 저 녀석 2회구 저 녀석 이댓마금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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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골드 남았네. 야 뭐야 너. 맛있어. 맛있어. 좋아. 좋아.